자 이번 시간에는 루이스 전자점식과 그 다음에 구조식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이스 전자점식이 뭐냐? 자 이거부터 이제 알아야겠지? 자 루이스 전자점식, 원자 사이의 결합을 나타내기 위하여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시한 식이다 라고 되어있네요. 그치? 결합을 나타내기 위하여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는 식. 한 가지만 예로 보면은 뭐 이를테면은 BH3다 라고 하면은 결합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붕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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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를 해서 이런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를 점으로 표시한 걸 뭐라 그런다? 루이스 전자점식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전자점식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자 뭐냐? 자 베릴륨부터 지금 슉 하고 나오고 있죠? 이제 공결합을 표시를 하는 건데 자 베릴륨, 붕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어차피 18쪽은 결합 못하니까. 그치? 자 얘네들의 전자가 이제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요렇게 나눌게 나누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얘네들의 전자배치는 오비탈이랑 똑같은데 얘는 오비탈이랑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얘네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질소 먼저 생각을 해보자. 질소의 오비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자 S오비탈, 2S오비탈이랑 그 다음에 2P오비탈 3개만 한번 나타내 볼게. 오케이? 자 질소는 2S오비탈의 전자가 요렇게 차 있고. 그치? 그 다음 2P오비탈의 훈트 규칙에 따라서 홀전자로 3개가 배치가 돼 있어. 오케이? 즉 질소는 전자쌍 하나에 홀전자 3개입니다. 그치? 자 그러니 질소의 전자는 요런 식으로 전자쌍 하나에 홀전자 3개다. 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산소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에 전자 하나가 더 차게 되지. 그치? 그러니까 전자쌍 2개, 그 다음 홀전자 2개. 즉 산소는 요렇게 그리시면 돼. 전자쌍 2개, 그 다음 홀전자 2개. 요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플루오린 어떻게 돼? 여기에 전자 하나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자쌍 3개, 홀전자 1. 전자쌍 3개, 홀전자 1. 결합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어찌됐든 홀전자들이 공유 결합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 질소는 결합 3개 할 수 있구나. 아, 산소는 결합 2개 할 수 있구나. 아, 플루오린 1개 할 수 있구나. 요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쪽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뭐냐? 탄소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하면 결합을 4개까지 할 수 있는 아이야.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탄소의 오비탈을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떻게 돼 있냐? 전자쌍이 지금 ES오비탈에는 다 차 있는데 EP오비탈에 원래 어떻게 들어가? 혼투규칙에 따라서 홀전자 2개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탄소 같은 경우는 전자쌍이 하나가 있고 홀전자 2개가 있어야 돼. 분명히 이거 맞아. 탄소가 혼자 있을 때는. 근데 문제는 탄소가 결합을 형성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냐? S오비탈이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와 같아지게 돼. 뭐 들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가 같아졌으니까 혼투규칙에 따라서 같이 있는 애들은 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더 안정하잖아. 반발력이 최소화되니까. 그치? 그러면 이 전자 4개가 결국에선 4개의 오비탈에 뿌려져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홀전자 4개가 돼버려. 결합을 할 때는 탄소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 붕소도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다 보니 탄소는 홀전자 4개가 되는 거고 결합할 때만이야. 그냥 탄소로 홀전자 2개 맞습니다. 단, 결합할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붕소는 어떻게 돼? 3개, 베를륨 2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린 다음에 그러면 점자식을 어떻게 쓰느냐? 자, 저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점자식을 쓰시면 되는데요. 자, 이를테면은 붕소다라고 하면은 자, 전자가 몇 개다? 3개야. 결합을 할 때 홀전자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붕소와 수소가 결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소는 당연하게도 전자 하나죠. 그치? 전자 하나니까 어떻게 결합할 거야? 자, 여기 결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결합하고, 그 다음 여기 결합하고 홀전자끼리 결합을 하는 거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3개가 결합을 하게 된다. 아, 그래서 BH3로 형성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옥테트 못 맞췄죠? 얘는 원래 맞출 수가 없는 애입니다, 옥테트를. 왜? 홀전자가 3개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뭐다? 3개밖에 못 붙여, 홀전자를. 그래서 붕소 같은 경우는 원래 옥테트 만족을 못 시켜. 오케이? 이거를 옥테트 축소라고 합니다. 으흠, 자, 반면에 탄소 같은 경우는 어때? 홀전자가 몇 개다? 4개잖아. 결합할 때 홀전자가 4개인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수소를 몇 개까지 붙일 수 있어? 4개까지 붙일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홀전자끼리 결합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면은 탄소는 옥테트 맞췄네요. 그치? 수소도 뭐 헬륨의 전자배치랑 똑같아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메테인이 CH4인 거야. 이해되셨죠? 자, 가장 익숙한 H2O가 왜 H2O냐? 이제 알 수 있을 거야.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자, 전자쌍이 2개야. 전자쌍은 결합 못합니다. 그쵸? 근데 홀전자가 2개야. 그러니까 몇 개까지? 2개까지 홀전자를 받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수소 홀전자 하나짜리를 몇 개? 총 2개 붙일 수가 있겠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역시 수소도 헬륨의 전자배치랑 같아졌고 산소도 어때? 옥테트 규칙을 만족을 시켰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H2O로 존재를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뭐다? 루이스 전자점식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표로 한번 가볼까요? 자, 표로 가보면은 루이스 전자점식 해가지고 홀전자 2개짜리는 역시 2개 붙였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3개짜리는 3개 붙였죠? 2개짜리는 다시 2개 붙이고. 그치? 4개짜리는 4개 붙였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맞지? 자, 아 이게 전자점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게 있어요.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거는 뭐냐? 자, 다시 와보면 이렇게 이제 전자쌍들이 있잖아. 그치? 전자쌍들이 있는데 이거 동그라미 굴리기 겁나 귀찮아 죽겠거든? 그치? 귀찮아 죽겠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자는 거야. 전자쌍 하나당 그냥 가지 하나. 전자쌍 하나당 가지 하나. 전자쌍 하나당 가지 하나. 즉, 얘가 전자점식이라고 하면은 루이스 구조식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이게 루이스 구조식. 오케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자, 하나, 둘, 셋, 네 개의 가지가 형성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구조식은 H, H, 여기도 H, 여기도 H.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얘도 어떻게 하면 돼? 산소가 있는데 얘는 가지가 몇 개? 두 개죠. 두 개니까.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뭐다? 이게 루이스 구조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뭐 이제 간단한 거야. 여기까지는 간단한 거고. 사실은 조금 복잡한 아이들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럼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자, 얘네들의 일단 점자를 다 외워야겠죠. 당연하게도. 뭐 간단합니다. 그냥 뭐 두 개짜리는 두 개, 세 개짜리는 세 개, 네 개짜리는 네 개야. 원작가전자. 근데 질소부터는 이제 오비타를 생각하면서 쌍 하나 홀 세 개, 쌍 두 개 홀 두 개, 쌍 세 개 홀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뭐 점을 이렇게 두 개 찍고, 세 개 찍고, 네 개 찍은 다음부터는 뭐다? 다시 네 개 찍은 데다가 하나씩 추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족이다라고 하면은 똑같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은 탄소가 네 개잖아. 그러면 탄소 밑에 누가 있어? 규소 있죠? 규소도 네 개인 겁니다. 오케이. 질소가 세 개잖아. 그러면은 규소 밑에, 아, 질소 밑에 누가 있어? 인 있죠? 인도 똑같아. 그냥 이렇게 되겠구나. 어, 밑에 있는 애들은 즉, 같은 족이면은 똑같이 그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복잡한 아이들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뭘로 할 거냐? 구조식 그리는 방법으로 알아볼 겁니다. 오케이. 구조식 그리는 방법으로. 자, 구조식을 그리는 첫 번째, 아, 첫 번째. 뭐냐? 결합 시 홀전자가 많은 애를 홀전자가 많은 애를 중앙 배치한다. 자, 이를테면은 이런 소리야. 음, 뭐 CH4다. 뭐 아니면 조금 어려운 걸로 가볼까요? 음, 이런 애가 있어. HCN. 뭐 이런 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합 시 홀전자가 많은 애라 그랬는데 수소는 홀전자 원래 1개. 탄소는 결합할 때 홀전자는 4개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4개. 질소는 뭐야? 결합 시 홀전자는 3개죠. 그러니까 얘를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탄소를 중앙에다가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탄소를 중앙에다가 배치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탄소 중앙 배치했잖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 배치를 해줘야겠지? 그치? 자, 중심원자의 여기서는 탄소가 중심원자가 되겠지? 중심원자의 전자쌍과 중심원자의 전자쌍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원소들 주변에 배치한다. 자, 뭐 이를테면 이런 소리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 중심원자의 전자쌍은 없어요. 결합할 때는 전부 다 홀전자야.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 원소들을 그냥 주변에 이쁘게 배치를 하면 돼. 이쁘게. 근데 이를테면 이렇게 있는 애들 있잖아. 그치? 뭐 이를테면 산소다. 뭐 OF2라고 한번 해볼까요? OF2다라고 하면은 결합시 홀전자 두 개 결합시 홀전자 한 개짜리잖아. 그러니까 산소를 중앙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쌍이 있죠. 즉 중심원자 전자쌍이 있으니까 얘네들 배치해 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플루오린을 요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 플루오린 비공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안 그리셔도 되고 그리기는 상당히 귀찮죠. 뭐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제 얘네들은 주변 원자가 된 거야 주변 원자에 홀전자 수만큼 중심 원자로 쏜다. 쏜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이런 소리입니다. 자 질소 같은 경우는 홀전자 세 개죠. 그치? 홀전자 세 개니까 중심 원자로 몇 개 쏴? 세 개 쏴. 오케이? 수소는 홀전자 하나죠. 홀전자 하나니까 중심 원자로 몇 개 쏴? 한 개 쏴. 이렇게 쏘라는 거야. 실제로 얘는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이쪽은 단일 결합 이쪽은 삼중 결합이야. 그래서 얘를 다시 점자식으로 만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수소가 있고 단일 결합이니까 뭐다? 공유전자 쌍 하나가 있겠지. 가지 하나당 공유전자 쌍 하나인 거야. 그 다음에 탄소가 있고 삼중 결합이니까 공유전자 쌍 몇 개다? 세 개인 거야. 그러고 질소가 이렇게 있고 뭐 비공이 있겠죠. 그치?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다? HCN의 전자 점식인 거고 이렇게 하면은 HCN의 구조식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역시 뭐다? 플로린 같은 경우는 홀전자 하나잖아. 그치? 홀전자 하나니까 하나씩 쏘면 돼. 아 단일 결합이잖아. 그치? 단일 결합이니까 뭐 점자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그냥 이것만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뭐다? OF2의 점자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조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중심으로 가면 되는 거야. 요걸 중심으로 가면 되는데 자주 나올 것들이 뭐냐? 이를테면은 CO2 뭐 얘 또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CH2O 뭐 얘도 잘 나옵니다. 혹은 뭐 COCL2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CH2 CL2 복잡해 보이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 PF3 한번 가볼까요? PCL3 뭐 PF3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OF2는 했으니까 H2O 자 이런 애들 한번 각각 연습을 해볼게. 오케이 자 별거 아니야. 자 탄소 산소가 있잖아. 그치? 홀전자 탄소 몇 개짜리? 네 개짜리 얘 몇 개짜리? 두 개짜리야. 그치? 자 누구를? 결합시 홀전자 많은 애를 중앙 배치한다. 누구 중앙 배치? 탄소 중앙 배치. 그치? 나머지 뿌려줘야 되죠. 중심원자 전자쌍 없기 때문에 그냥 산소만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해라? 홀전자 수만큼 쏴라. 얘 홀전자 뭐야? 두 개짜리지. 두 개짜리니까 홀전자 수만큼 쏘면은 아 이산화탄소 이렇게 생기네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점자식으로 바꾸는 건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얘는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쌍 그려주고 이중결합이니까 공유전자쌍 두 개 여기도 공유전자쌍 두 개 이렇게 하면은 점자식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냥 선으로 그리면 구조식 점으로 그리면 점자식 자 그 다음 얘 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홀전자 네 개짜리 홀전자 한 개짜리 홀전자 두 개짜리 누구 중앙 배치? 탄소 중앙 배치. 자 탄소 중앙 배치 한 다음에 어떻게 해라? 나머지 원소 주변 배치해라. 그치? 전자쌍은 없으니까 원소만 주변 배치하면 되겠네. 그치? 산소랑 수소 어떻게? 이쁘게 이쁘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뭐 하라고? 주변원자 홀전자 수만큼 중심원자로 쏴라. 그치? 산소는 홀전자 두 개니까 두 개 쏘세요. 수소는 하나니까 하나 쏘세요. 완성입니다. 그치? 이렇게 하면은 뭐다? 구조식이 되는 거고 점자식 어떻게 하면 돼? 원래 가지고 있던 전자쌍 그려주고 그 다음 이중결합이니까 둘 그 다음에 전자쌍 전자쌍 하게 되면은 루이스 전자점식이 되는 거지. 그치? CH2, CL2 겁먹을 필요 없죠. 역시 그치? 네 개짜리 두 개짜리 그 다음에 한 개짜리 아 두 개짜리가 아니라 한 개짜리죠. 한 개짜리 한 개짜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누구 중앙 배치? 탄소 중앙 배치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 뭐 하라고? 뿌려주라고 H, H, CL, CL 뿌려주면 되는 거야 그냥. 그치? 뿌려주고 어떻게 해라? 홀전자 수만큼 쏴아라. 구조식 완성. 그치? 점자식 어떻게 하라고? 그려주면 됩니다. 얘는 원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려주시고 공유전자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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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식 완성됐네요. 그치? 그 다음 PF3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세 개짜리 얘는 한 개짜리. 그치? 중심으로 누가 가면 돼? P 가면 되겠네. 그치? P 가고 나머지를 뿌려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뭐다? 중심원자 전자쌍이 있습니다. 중심원자 전자쌍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같이 표현해줘야 돼. 얘도 배치해주고 플루오린도 배치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라? 쏴아라. 이렇게 하면 뭐다? PF3 완성이 되는 겁니다. 뭐 NH3도 똑같이 생겼겠죠. 그치? 점자식은 역시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치? H2O 뭐 더 간단하죠. H2O 같은 경우는 여기다 가면 되겠네. 자 산소가 있고 자 산소인데 비공유전자쌍 있죠. 그치? 비공유전자쌍이 있을 거고 그 다음 플루오린 주변 배치 어떻게 해라? 쏴라. 자 이렇게 쏘게 되면은 OF2도 아 OF2가 아니죠. H2O죠. 자 H2O니까 이렇게 HH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다? 쏜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구조식을 그릴 줄 알면 뭐다? 뭐 점자식 당연히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전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기본적인 거 조금 베이직한 거고 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그냥 한꺼번에 보고 갑시다. 자 H2O2N2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시험에서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O2F2 뭐 H2O2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N2H2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오케이? 뭐 N2H4도 있고 그 다음에 뭐 C2H4 이런 탄화수소 같은 경우도 조금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뒤에서 나올 뭐 분자의 구조 뭐 극성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O2F2 가볼게요. 자 O2F2를 가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얘가 두 개짜리고 얘는 한 개짜리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개짜리를 가운데다가 같이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두 개짜리를 같이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지? 얘네들의 비공유 전자쌍과 그치?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쌍과 나머지 원소를 배치를 한다. 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어떻게 배치하면 돼? 얘는 전자쌍 두 개 가지고 있는 애야. 그치? 전자쌍 배치하고 그 다음 플루오린 배치하면 됩니다. 뭐 얘가 위로 가고 전자쌍이 이리로 가도 돼요. 오케이? 뭐 이건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쏘라 그랬지? 그치? 쏘면 됩니다. 플루오린 하나짜리니까 하나 쏘고 하나 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자 산소가 전자쌍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옥테트 규칙 만족하려고 공결합하는 거니까 한 쌍, 두 쌍, 세 쌍, 몇 쌍? 네 쌍 가지고 있어야 돼. 그치? 네 쌍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전자쌍을 여기에 하나 더 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O2, F2는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별거 없죠? 자 마찬가지 N2, H2 연습해 볼게요. 자 얘는 홀전자 몇 개짜리? 세 개짜리? 홀전자 몇 개짜리? 한 개짜리입니다. 그치? 자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중앙 배치? 질소 중앙 배치인데 같이 배치하시면 됩니다. 질소, 질소 나란히 배치하시고 그치? 전자쌍과 나머지를 주변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전자쌍과 나머지 주변 배치하게 되면은 전자쌍 하나짜리고 그 다음에 수소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뭐 밑에 따셔도 되고 자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홀전자수만큼 쏴라 쐈습니다. 자 이제 몇 개 모자라는지 보면 되는 거야. 질소도 역시 옥테트 규칙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쌍 네 개 가지고 있어야 돼. 네 쌍 한 쌍, 두 쌍 있는데 두 쌍이 모자라지? 두 쌍 모자라니까 이중결합 시켜버리면 됩니다.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됐네요. 아 N2H2는 이런 모양이 있구나. 그쵸? 자 그 다음 C2H4 한번 가볼까요? C2H2로 가봅시다. 이쁘게 삼중결합 나오게. 자 이렇게 가면은 자 탄소 탄소 있죠? 자 이렇게 중앙 배치하고 나서 그 다음 나머지 얘는 전자쌍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요. 그치? 자 뭐 하라고? 쏴라. 하나밖에 못 쏘죠. 그랬더니 탄소 지금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이 몇 개 더 필요해? 세 쌍 더 필요합니다. 세 쌍이니까 삼중결합 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식을 그릴 줄 알면 당연히 뭐다? 점자식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얘의 점자식 어떻게 하면 돼? 뭐 얘만 한번 해볼까요? 세 개니까 뭐다? 전자쌍 몇 쌍? 세 쌍. 공유전자쌍 세 쌍. 그치? 그리고 여기 수소랑 결합하고 있는 거 한 쌍.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뭐다? 루이스 점자식도 완성이 되겠네. 맞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과 그 다음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방법을 터득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루이스 전자점식 감사합니다.